삼성화재분석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화재, 해상, 자동차, 상해, 배상책임, 장기손해보험 같은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재산보험업과 개인퇴직연금과 각종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22%로 업계 1이고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이렇게 메이저 4개 회사가 있는데 이 4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고요. 외국계는 약 2%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또 보험업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나라에 3대 제도권 금융이 있어요.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금융권답게 이들은 고객의 자금을 유치해서 자본증식의 힘을 쓰는데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약 48조의 자본운용 중에 있고 국채, 사채, 유가증권 같은 여러가지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수익률이 2.8%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한번 볼게요. 배당 수익률이 4.9%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배당 8,800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고배당주죠. 상당히 고배당주예요. 그래서 배당의 목적으로 투자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가총액은 8조 6천억, 발행주식수는 4,700만주 유동주식수는 3,10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가 보험료 수익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지우고 매출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22조예요. 그리고 여기가 24조. 한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8,000억에서 1조로 됐고 그리고 이제 반기순이익이 6,400억에서 7,500억으로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면 가장 처음으로 보험해약부터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은데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는 점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인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유의미한 지지선들을 몇 개 그려놨어요.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지지선인데 일단 1차 지지선 때 1월 28일 날 장 깨졌었잖아요. 그때 이제 시원하게 장 한번 깨졌고 저기 지지선 한번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지선까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듯 했으나 그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골든크로스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일선 위에서 캔들이 놀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는 좀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삼성화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광고 링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운데 라이브 노란색으로 깜빡깜빡하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오늘이 2021년이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밑으로 2021년이 된 이후에 김용재 소장님께서 리딩을 하신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날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늘은 2월 22일이니까 이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리딩 해주시는데 7시 32분에 벌써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고 이제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들도 이제 소개해 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9시가 되시면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가 9시 00분 산부산업 현재과 2150원 기준 매수라고 해주셨고 1차 목표가 2215원 그 다음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와 같이 이제 리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무료 리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댓글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에 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요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요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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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